저는 이쪽에 주사를 맞았는데요 주사바늘이 너무 굵어가지고 계속 주사바늘 찔른 곳이 아팠거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무너무 아파갖고 견딜 수가 없고 완전히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새벽 3시에 담당 간호사한테 얘기를 해서 주사바늘 가는 곳으로 다시 꽂았답니다 그랬더니 금기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연결하면서 줄을 한 개로 간단하게 해가지고 얼마나 세상에 편하고 주사바늘 꽂고 있는지 표도 안 나고 너무 좋답니다 그래서 이게 떨어지는 것도 빨리빨리 떨어지게 하면 애가 아프거든요 천천히 떨어지게 해가지고 지금 하나도 안 아퍼요 계속 피를 빼서 이렇게 됐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